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인하여 이천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너무 좋게 선사합니다. 우리 함께 업계 동무하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고객들과 함께 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일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업계 동무하면서 우리 함께 업계 동무하면서 우리 함께 업계 동무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업계 동무해서 함께 업계 동무하고 있습니다. 않을까 싶은 마음을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많이 걱정도 되고 고민도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시장님 이렇게 나와 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감사하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혜들을 앞으로도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천을 꾹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7기 들어서서 3년째 되는 날인데 정말 맨 처음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드렸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천시는, 이천시 공직사회는 시민 여러분들이 겪는 불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하나씩 해결하는 그러한 멋진 시간들로 채우겠습니다 여기 와서 좋은 것들은 이 이웃이 형 저희들, 저희들.